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 후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해서 이것도 후회 저것도 후회 왜 결혼을 돌파구라고 생각했어요 본인은 벗어나고 싶었고 새로운 환경을 만들고 싶었고 그리고 사랑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사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야 이별을 하고 싶어요 근데 할 수도 없어 그리고 본인이 고집이 센 건 알죠 싸우면 본인은 이기겠는데 아 남편이랑이요? 네 이기잖아요 근데 지는 것 같아? 네 사실은 이기고 있는데 지는 것 같은 게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본인이 사주해 보면 자존심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리고 고집과 아집이 좀 있어요 남들한테는 엄청 잘해 본인은 주변 사람들한테 엄청 잘해요 그런데 내 남편한테 받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자꾸 주장을 하게 되고 내세우게 되고 근데 남편이 왜 이렇게 게을러? 뭔가 느려져 있게 보여요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남편이 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한테 게을러 본인이 남편이 잘하려고 해도 미워 보여요 근데 엄청 믿고 지금 당장 이혼하겠다도 아닌데 그냥 뜨뜨미지근한 것도 싫고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것도 있고 근데 내가 왜 결혼했을까도 있고 본인의 생활이 없어서 그래요 좀 일찍 결혼하셨어 2년 됐어요? 네 28 그때 결혼했죠 그때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은 33,4 이때 결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동거한다고 생각하세요 결혼 연습하고 동거한다고 생각하고 한 3,4년 뒤부터는 안정이 좀 돼요 근데 불만을 얘기를 하자면 딱히 뭔가가 꼬집을 수 있는 게 없어 보여요 남편이 크게 잘못하는 게 없거든 뭐가 제일 불만이야? 지금 금전적으로도 보면 성이 차지는 않아요 본인이 소비욕이 많아 마음 놓고 쓰고 싶은데 그걸 마음대로 못 해요 그래서 짜증도 나요 그렇죠? 그래서 남편한테 뭘 타 쓰는 거 같아 돈을 꼭 받아 쓰는 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짜증 나는 거예요 자존심은 상하고 그럼 본인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본인이 많이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요 네 맞아요 일하고 있어요? 아니요 일은 안 하고 있고 애기가 좀 많이 어리고 그러니까 애기 때문에 못 하잖아요 남편도 못 하게 하고 그러면 애기한테 사랑을 쏟고 지금은 애기 키우는데 전념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애기 키우는 것보다 본인은 밖을 나가고 싶고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즐기고 살고 싶어요 본인은 좀 바람 같은 사람 건들면 안 되고 가둬놓으면 안 되고 내 멋대로 해야 되는 사람 근데 본인이 선택했잖아 일찍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실수했다 후회도 하지만 가정을 쉽게 깨뜨릴 사람은 아니에요 본인 성향이 그냥 답답한 거지 그러면 타협을 해야 돼요 부부는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인내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근데 인내를 해주길 바라고 배려를 받고 싶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돈 벌어서 마음대로 써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답답한데 또 봄이잖아 꽃도 피고 마음이 더 들썩들썩해요 근데 조금 더 있다가 한 3, 4년은 있어야지 일할 수 있게 보여요 그러면서 좀 밖을 나가게 되고 내 돈을 벌고 내 마음대로 작은 거라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이러면 좀 괜찮아지게 보여요 그래서 한 3년이 10년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것 같죠 그래도 남편이 완전히 재미없는 사람은 아닌데 잘하는데요 그리고 남편 여행을 좋아할 거예요 바람 쐬러 가거나 이런 거 그리고 본인한테 굉장히 잘하려고 최선을 다해요 근데 본인이 볼 땐 성이 안 짜요 그러니까 게으르고 늘어져 있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안 해줘 저것도 안 해줘 그리고 나 애 키우는데 힘든데 이것도 안 도와줘 그게 또 불평이 있어요 일하고 와가지고 애까지 봐줘야 돼? 지금은 본인이 아이에 대한 육아에 대한 더 집중을 하시고요 한 3, 4년 뒤에는 일하러 갈 수 있어요 근데 남편이 본인을 잘 안 보내주려고 할 거예요 그 성향을 아니까 또 답답해 미리 몇 년 뒤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도 걱정이 돼요 본인이 나 계속 이렇게 집에서 애만 보고 있어야 되나 나 이렇게 아줌마로 늙어가야 되나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본인은 싱그러운 꽃이어야 되는데 자꾸 시들어가는 같은 거예요 한 3년 정도 애 좀 키워놓고요 또 일하시면 돼요 본인 원래 좀 끼도 있고 방송 쪽 일을 하던가 이래도 잘할 사람인데 말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리포터를 한다든지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해봐도 괜찮아요 나중에는 애도 키우면서 내가 돈벌이 할 수 있는 거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직장 생활에서 만족할 사람도 아니에요 누구 밑에 있는 것도 싫어 차라리 남편이 돈을 시원하게 줘서 장사를 하게 해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잘 보이세요 남편이 돈이 없는 건 아닌데요 뭐라도 작은 거라도 본인이 하려면 해줄 수는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예뻐해요 여기 또 호강에 받친 사람 또 있네요 이 분 봤다 보니까 앉으면 눕고 싶다고 호강에 받쳐서 뭐 어디다 뭐 싼다고 감사해야 돼 요즘에 애먹인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감사하면서도 짜증이 나죠 일찍 결혼해서 그래요 사실 재혼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어차피 20대 초반 그때부터 해서 지금 세 번의 고비를 넘었을 거예요 인연자로 보면은 동거라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동거한 적 있죠 잠깐이라도 지나갔을 거예요 본인은 남자를 만나면 완전히 내 남자처럼 해요 연애를 해도 그러니 결혼을 벌써 없고 한 두세 번 한 사람 같단 말이에요 마음이 그래놓고는 또 다른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끼가 너무 많네 근데 본인 사지에 또 끼가 많아요 그런데다가 변동 변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좀 무의미하고 지겨운 거 싫어해요 자꾸 바꾸고 싶어해요 그러니 지금 이 사람하고는 그래도 평탄하게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여자들의 꿈 로망 이런 걸로 생각하면은 부족하지만 다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신데렐라를 꿈꾸는데 그럼 본인이 신데렐라 돼야지 근데 또 애도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낙태, 유산 이게 들어오거든요 낙태한 신적 있죠? 근데 분명히 그러면 사주에 있기 때문에 들어와요 지금까지 없으면 근데 유산을 하면 안 돼요 본인 인생이 더 힘들어지고 꼬여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하고 뭔가를 자꾸 끊어내고 또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를 자꾸 생각해요 그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안 되잖아요 근데 뭐가 제일 불만이에요? 그 말씀하신 제가 저의 성향이랑 남편의 성향이 너무 안 맞으니까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맞는 줄 알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연애할 때랑 살아보니까 또 다르죠 그게 이제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 가지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성향이 전혀 다른 사람이야 본인은 끼 많은 사람 만나야 돼요 끼가 많은 사람 바람둥이 나쁜 남자 그런 본인이 죽어서 살아요 자꾸 눈치 보고 맞추려고 하고 사랑을 자꾸 본인은 갈구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알아서 본인한테 사랑도 주고 그러니까 좀 무의미하고 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본인은 스릴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따지고 보면 나이 들어서 보면요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었구나를 할 거예요 아직 어리니까 그런데 무조건 참고 살아라 한다고 참을 것도 아니고 지금은 바람을 피고 싶어도 못 피잖아 때도 아니고 시도 아니고 애도 너무 어리고 뭐 바람 피고 싶은데 저요? 네 이혼이 안 될 것 같은 바람이라도 난 피울 거야 막 각오를 하고 있어 뭔 그런 걸 각오를 하고 그래 뭔가 배워서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돈 벌고 애 잘 키울 생각을 해야지 뭘 바람을 피고 할 계획을 하고 있어 근데 큰일이네 근데 바람 또 펴보면은요 또 힘들고 그리고 어릴 때 많이 만나봤잖아 진짜 수수룩하게 많았는데 이놈저놈 다 맛봤으면 됐지 뭘 또 맛봤려고 그래 민망하네 본인 사주에 많은 남자가 거쳐가야 되는데 너무 일찍 한 사람의 여자가 돼 있어서 그래요 더군다나 또 재혼이잖아 근데도 또 성이 안 차요 세 번은 실패가 들어 있어요 지금 두 번째예요? 네 한 번 더 남았겠네 근데 이별을 해봐야 또 성이 안 차요 그러니 내가 볼 때는 지금 남편 괜찮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이상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근접해요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35세 이상 되고 하면 그래도 이 사람이 제일 낫다 괜찮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참아보세요 그래도 금전적으로는 엄청 힘들게 살거나 이럴 사주가 아니에요 사실 돈 걱정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돈 때문에 힘들면 싸우잖아 그리고 애가 안 아프면 다행인 거고 애가 아파도 또 싸우게 돼요 힘들고 돈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본인은 지금 행복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끼가 많아도 결혼했잖아 그럼 자중을 해야지 자중이 안 되면 그냥 하루 나가서 놀다 와요 그냥 하루 이탈을 하고 놀다 와요 그냥 친구 집 가서 하루 놀다 오든지 그래야 돼 근데 애가 어리니까 그것도 못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노는 건데 그걸 못 하니까 답답하고 남편이 돈이라도 좀 많이 주면 내 주머니가 채워지면 되겠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나 같아도 안 주겠다 불안해서 뻔히 보이는데 끼 많은 거 뻔히 보이는데 안 주겠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최고의 아내 하시고 나가서 놀 때는 스트레스 풀고 즐겁게 노시고 하루씩이라도 그렇게 하면 좀 땜할 수 있어요 본인은 지금 당장에 엄청 힘든 거나 이런 건 없는데 마음이 안 편한 게 사실 제일 힘들죠 남편은 예쁘게 보려고 해도 예쁘게 안 보여 그거랑 둘째를 원하는데 안 생겨가지고 그 와중에 그래도 둘째는 또 넣고 싶어요? 낳고 싶어? 그러면 또 애 키우는데 또 힘들어 할 건데? 또 짜증 부리고 둘째가 내년에 돼요 내년에 돼요 올해는 좀 힘들고 내년에 되는데 근데 사실 내년에 나오면 부부 이별수 있어요 이별수 본인 띠하고도 안 맞기 때문에요 깨지는 궁합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별수가 있어요 내년에 근데 왜 이별수가 있다는데 얼굴이 편안해져? 애 낳고 이별할 거야? 편안해지면 안 되는데 얼굴이 왜 편안해졌지? 애는 누가 키워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만 생각하지 말고 본인만 생각하고 살 것 같으면 결혼을 안 했어야 돼 애도 안 낳았어야 돼요 근데 또 본인이 애는 또 원해 애를 낳고 키우면서 남편이 본인한테 좀 더 사랑을 표현하고 더 잘해주면 본인이 만족할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밤에도 문제인 거야 밤에 성이 안 차는 거야 본인이 매일같이 원하는 것도 아니면서 거기에서도 표현이 본인이 원하는 만큼이 안 되니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좀 더 가까워지고 싶고 자주 밤에 만나고 싶다 보니까 애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애 낳았다가 본인이 더 고생하고 이별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생길 수는 있는데 내년보다는 한 3년 뒤에 낳는 게 더 좋아요 내후년에 가져서 그 후에 나오면 부부에 큰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본인이 한 3년 뒤에는 괜찮아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운이 같이 들어와요 근데 만약에 내년에 애를 낳잖아요 깨져요 그러니 차라리 지금 삼신이 점지 안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둘이 잘 살아라고 삼신 할머니가 점지 안 해주나 봐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에 나오면 내년에 나오면 이별하게 되고요 내후년에 나오면은요 떨어진 듯이 살거나 별거를 하거나 한쪽이 아이를 데리고 살거나 완전히 끊어지지도 않고 계속 원수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 그걸 벗어나서 3년 뒤에 나오면은 합의가 들어요 괜찮아요 그때는 그러면 화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녀 계획도요 조금 더 천천히 해보세요 그리고 남편한테 아무리 잘해줘 해도 안 그럴 것 같아요 본인 마음대로 할 것 같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고 3년을 잘 보내세요 그리고 남편을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근데 시댁 가기 싫을 건데 그냥 아예 담쌓고 싶어요 그냥 연락도 안 하고 어떤 행사라든지 명절이든지 인사도 안 하고 싶어요 본인은 딱히 잘못하는 건 없는데 그렇게 싫다 그냥 시댁이 어떡하지 큰 문제는 없는데요 근데 계속 이제 쌓이니까 근데 말에서 상처가 있네 시댁에서 보면은 말에서 본인한테 자꾸 상처를 줘요 근데 나중에 받을 거 있는데 받을 거요? 어 큰 건 아니어도 작은 거라도 뭔가 받을 게 있어요 잘하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내 애가 좋아지지 그리고 남편도 표현력이 좀 부족하고 한 거지만 노력은 하고 있어요 본인이 볼 때는 나태하고 게으른 것 같고 나한테 저 정도밖에 못해 이렇게 보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성량이 이런데 나한테 최선을 다해줬다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더 잘할 수 있으면서 안 하면 나쁜 놈이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선을 좀 바꿔보세요 보는 시야를 이쁘게 한번 봐 보세요 본인 너무 인물 따진다 저요? 남자 인물 너무 따진다 그래서 옛날에는 좀 준수한 줄 알았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지금 본인이 완전 눈 저 밑으로 내려가 있거든요 본인은 원래 인물을 따져요 준수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근데 조건적으로 보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이러면 좀 안정되긴 살겠다 그러면 됐잖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바라는 거지 그럼 처음부터 인물 좋은 사람 골랐어야지 그러면 인물 좋은 사람 골랐으면 본인이 받들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더 슬펐을 거예요 더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고 더 미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괜찮아 보이니까 좀 합의를 잘 해보세요 작년부터 좀 갑자기 가족들이 아픈다든지 돌아가신다든지 그러고 아직까지도 가만히 있어도 와가지고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일이 계속 자꾸 생겨가지고 누가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키우던 강아지도 죽고 그리고 아빠도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아직까지도 그거는 이제 집안의 친정적으로요 그 집안의 탈이에요 그 탈인데 운기가 보면 본인하고 뭔가 끊어지고 이별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지난해부터 해서 뭔가가 조금 안 좋은 먹구름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올해를 잘 보내고 나면 괜찮아져요 그리고 아빠도 금방 돌아가시거나 뭔가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치료도 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 이것저것 괜히 신경 쓰는 거예요 본인이 왜 이렇게 강아지도 죽고 아빠도 아프고 사고도 나고 왜 이러지 하는데 액 때문에 따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빠도 아플 때가 되신 거예요 운에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된다거나 단명하시거나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내 집안일에 현실에 본인이 인정을 하고 보살펴야 돼요 좀 마음을 써야 돼 내가 놀고 싶은 거 나이가 어리니까 일찍 결혼했고 애 있고 하다 보니까 답답한 것 때문에 그걸 신경 안 쓰고 자꾸 놀고 싶고 나가고 싶고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계속 힘들어져요 본인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시간에 어차피 그러면 한 3년 이 시간에 내가 우리 아빠도 조금 더 챙기고 내 가족도 좀 더 챙기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아지는 키우던 강아지 네 작년에 갔어요 얘 어디다 묻어줬어? 아니요 아직 집에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묻어줘야지 어디 산에 가서 묻어줘야 돼요 그렇다고 요즘 강아지들 낙골당도 있지 않아요? 네 거기다 또 보내는 것도 못하잖아 네 이렇게 장소를 찾지를 못해서 아무데나 묻어주고 싶지는 않아가지고 그렇죠 왜냐면 내 자식 같은데 강아지도 본인이 쉽게 좀 자주 갈 수 있는 야산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 어디다가 묻어주세요 그러면서 한 번씩 이렇게 운동 삼아서 가면서 보기도 하고 그러시는 게 좋아요 근데 시댁 제사 안 지내? 지내요 본인 안 가요? 내가 무슨 말이 나오냐면 진짜 할머니가 등질이 옛날 어르신이니까 할머니가 야 이년아 너는 네 조상도 안 받들고 하면서 강아지는 그렇게 받들고 있냐? 이러거든 강아지가 내 생기처럼 생각하고 애기고 안쓰럽고 이건 알겠어 조상도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제사도 가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서 뭘 그렇게 많이 바라는 게 맞냐 시댁에도 좀 어느 정도는 하고 남편이 뭐 나쁜 짓하고 잘못한 것도 아닌데 너는 뭐 금태 두르고 태어났냐? 그것도 아니면서 뭐 그렇게 금태 두른 것 같이 그러냐? 이러거든 그러니까 시댁에도 어느 정도 하실 건 하세요 그래야지 내 자식이 잘 돼 본인 자식이 잘 돼요 결국 본인 자식이 커서 누구 덕을 봐? 조상 덕을 보는데 그러면 시댁이잖아요 그 집안 핏줄이잖아 그 덕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본인 고집부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제사도 제대로 안 가고 섬기지도 않고 준비도 안 하고 이건 뭐 하는 거예요 그거라도 잘 해놓고 강아지도 어떻게든 또 잘 묻어주고 다독이고 해야 되지 시댁에서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하지만 본인 행동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 본인도 또 이게 잘 나가 말이 지찐이야 그냥 둘러대지도 못하고 아양 못 떨잖아 그러니까 어른이고 뭐고 할 말은 해버리잖아요 그것도 문제예요 어느 정도는 좀 참아야지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사실은 본인이 조상 제사도요 잘 받들고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내 애한테도 더 좋은 거고 본인도 좋아져요 마음을 조금 바꿔보는 쪽으로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어요 또 궁금한 거 있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마음이 뭐 편해져야 되지 뭐 그치? 생각하기에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상담해준 결과 본인한테 제일 해주고 싶은 얘기는 남편은 본인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학교 다할 때도 공부하는 애들 똑같이 수업에도 1등 있고 꼴찌가 있잖아 중간이 있고 노력한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 안 되는 사람 항상 얘기하더라고요 난 최선을 다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이 나오잖아 본인한테 가수하라면 할 수 있어? 못하잖아 그걸 계속 원하는 거예요 본인은 남편한테 이 사람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를 봐줘야지 어차피 본인이 골랐어요 근데 내 눈까리 내찌르고 내 발등 내찌봅니다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주는 남편인데 얼마나 고마워요 고마운 줄 알아야 돼 근데 당연한 줄 알고 지금 고마운 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만 잘난 게 아니야 남편도 그 집안의 귀한 자손이고 부모의 아들이에요 본인도 부모님한테는 귀한 딸이듯이 내가 내 남편을 존중해주고 대우해줘야지 나중에 내 자식도 그걸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어려서 결혼 생활이 서투르다고 생각하면 돼요 본인 욕심이 더 큰 거예요 그걸 좀 내려놓고 가정적으로 한번 바뀌어 보세요 그러면 또 잘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